안녕하세요 유튜브 트위치 다음파 여러분들 자 오늘부로 이제 마피아3가 17편으로 아마 이제 올라갈 겁니다 어 자 이제 들어갈건데 자 로이시비두스와 대면하십시오 어 여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앞에 올렸던 마피아3 영상들이 저작권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작권을 해제하지 않으면 시청 제한이 떠버려서 저작권을 삭제하는 유튜브의 기능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음성이 약간 몽롱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좀 대사가 있을거에요 그게 1편과 5편이 그렇습니다 나머지 편은 그런게 없는데 1편과 5편을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걸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올라가는 영상도 음원이 한 영상당 3개 이상 걸리게 되면은 제가 저작권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영상이 길이가 짧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세요 왜냐면 영상 길이가 길수록 음원이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어 20분짜리랑 28분짜리랑 봤을때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음원이 1개 더 들어가면 한 영상당 음원이 2개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3개가 들어가면 저작권이 걸립니다 어 다 저작권이 걸리는데 저작권이 3개가 뜨면 게시가 안돼요 아예 어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상을 좀 쪼개서 올린다라는거 여러분들이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막 여러분들 보는데 내가 더 막 돈 벌려고 막 일부러 막 영상 더 쪼개서 올리는거 아니에요 광고 수익 벌려고 어 그런 부분까지도 또 굉장히 또 어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구 그래서 미리 말을 해주는거고 자 너도 일로와 쟤는 안오네 자 이럴때는 일로가 여기여기 됐어 불러 잠깐만 잠깐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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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반대로 간다 다행이다 어 삭제 들어와서 거의 무슨 칼로 찌르는게 아니라 무슨 그 있잖아 소주병 반 깨가지고 목에다 쑤셔넣는거 같네 날로 날로 한마리씩 처리 조금 마음을 열고보면 좋겠어요 뭐 되게 하여튼 약간 뭐 한 99%는 멀쩡한데 1%가 있습니다 자 잠깐만 이거 온나 이거 온나 우와 어 불러주고 오케이 한명씩 빼자고 어 잠깐만 걸리게 돼있어 걸리게 돼있어 걸리게 돼있어 괜찮아 걸리게 돼있어 이 자식아 인마 됐어 걸리게 돼있어 자 1층에 보초 한명 2층에 두명 저쪽에도 보초 한명 있네 천천히 가겠습니다 불러 불러 오케이 일로와 뭐야 안걸렸어 왜 오우 야 빨리 빼 빨리 빼 빨리 빼 놀래라 씨 한명씩 다 한명씩 다 뒤로 뺍니다 날러 어 잠깐만 이거 안돼 이거 안돼 한번 어디까지 내가 암살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깜짝이야 깜짝이야 싹! 그냥 우와 짜식아 자 저기있는 애 약간 총 꺼낸 느낌인데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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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거 부르면 올지도 몰라 어 두명? 한명만 올겁니다 아마 음음 어 잠깐만 잠깐만 어 느낌 안좋아 어 느낌 안좋아 오른쪽 애가 먼저 도달하길 바란다 오케이 일로오네 일로와 이 자식아 일로와 이 자식아 일로와 어 잠깐만 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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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바로 그냥 싹 그냥 베어버려 들어 들어 야 들어 암살킹이 간다 암살킹이 간다 야 이씨 일로와 됐어 좋아 슈퍼 암살킹이 간다 잠시만 잠깐만 여기서 오줌을 아뇨? 어? 아뇨? 여기서 오줌뽀를 이렇게 물이 급하셨어 내가 바로 다이렉트하게 뽑아드리겠네 핏물 나와 음 좋아요 좋아 여기 한 명 오는 느낌 뭐? 불러 불러 우와 싹 그냥 어차피 엄폐하면서 다니니까 참행 할 필요없어 잠깐만 두 명 오면 안되는데 자 쟤 오기 전에 얘 먼저 빨리 한 명 마무리하면 괜찮아 지금 오케이 됐어 일로와 야 무덤 만들자 단체 무덤 한번 만들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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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 그냥 여기서 단체 무덤 만들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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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일로와 일로와 저 밑에는 왠지 걸릴 것 같은데 자맹 알아서 다니니까 어 이렇게 이렇게 다니란 말이죠? 압니다 알아요 어 그냥 마음을 좀 열고 봐주세요 이때까지 다 그 얘기 했으니까요 음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션 어 저기 있는 애는 쟤가 잠깐만 쟤가 타깃인데 가만히 있어봐 일로는 갈 수 없고 충분히 일부러 그럴 수 있다고 내가? 나가이씨 어 뭘 일부러 그래 이거 압니다 어 알아요 알아요 이거 알어 자맹 알아 자맹 이거 아니야? 이게 그냥 걸어다니고 이거 자맹이잖아 이렇게 했다가 이게 자맹 아니야 이거 야 잠깐만 걸릴뻔했어 그만 있어봐 이건 차라리 왼쪽으로 좀 왼쪽으로 들어가자 왼쪽으로 들어가 어? 아 내가 일부러 자맹을 안하는 스타일을 즐긴다 아 그건 맞아요 약간 나는 좀 약간 과감하고 좀 공격적인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쟤를 부르고 그 다음에 대충 이런데서 엄폐하자 계속 불러 휘파람 장인 갑니다 휘파람 장인 좋네요 휘파람 장인 좋네 휘파람 장인 어 잠깐만 어? 어 다행이다 반대편으로 오네 어? 야 어어어 어?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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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영택? 사랑해요 오영택? 됐어 야 클랩 뻔했다 여기로 왔으면 여기 시체 있었거든요 지금 야 시체 저기로 다 한방에 모아 프레임 패치됐어요 프레임 개좋아요 지금 이제부터는 프레임 짱좋습니다 자 지금은 프레임 무제한으로 풀어놨구요 별로 티가 안나죠? 좋은지 잠시 여러분들 토 나올 수 있어요 마우스를 동원하겠습니다 패드가 아니라 프레임 완전 좋아졌어요 이렇게 아무리 해도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죠? 예 바로 이겁니다 프레임 좋아졌어요 근데 저 컴퓨터 안좋은 사람들은 저거 돌리면 렉걸립니다 프레임 무제한이니까 몰라 60프레임 이상이겠지 최소 안녕 두려워 석양이 진다 잠깐만 여기 수나 있잖아 어차피 총알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위급하면 일로 와 어 잠깐만 활성화만 시켜 활성화만 활성화 되는지 모르겠다만 총 집어넣고 잠깐만 이거 그냥 끝났는데 게임 이거 굳이 다 죽일 이유도 없고 거의 끝나버렸는데 게임이 문제는 저 녀석이 문제야 저 해골 표시 뜯는 애는 한 번에 암살이 안 돼 내가 해보니까 제가 있으면 조금 곤란하긴 해요 이리로 어떻게 가서 갈 방법 있나 보자 오케이 이리로 이렇게 돌아가면 되네요 두명 내려가 내려가 오케이 이쪽으로 야 끝났다 끝났어 이거는 자 그냥 가서 수고요 어어 수고 어 수고했어 야 내 밑에서 일해라 됐어 완벽했습니다 깔끔했어요 나 총알 왜 샀어 나 총알 왜 산 거야 에잇 좋구요 앞에 범퍼 긁혔다 저 정도면 what three of the four anti-tankers 진짜 이런게 있었던거지? 진짜 이런게 있었던거지? 야야 야야 저렇게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부분도 정말 필요하고 좋아 마이클 그레이코를 잡으십시오 비토를 만나십시오 아까 여기 위에 돈있던데 돈 먹고 가자 추가 체력, 체력바가나 늘어나서 이제 피해를 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 이거 좋은데? 오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여기도 경치 꽤 좋네 바다가 보이네 바로 오 500원 요런거 요런거까지 요런거 내가 가져가주 근데 티보이는 없다 비토 비토가 개라매 마피아2 주인공이라매 음 이렇게 나옵니다 음 이렇게 나옵니다 비토 비토를 만나십시오 비토를 만나십시오 비토 비토 아하 자 이 미션 재밌겠다 이 미션 재밌겠다 물고기도 밥은 먹어야지 뭐야 야 달려 야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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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비토 총 쏘는 것 봐 미친 야 야 잠깐만 야 이거 잘못하면 머리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하면 비토 어 왜이러세요 왜이러세요 어 어 왜이러세요 이거 역주에 가면서 왜이러세요 좋아 좋구요 어 이러고 있으니까 야 무슨 GTA 코옵하는 느낌인데 멀티하는 느낌인데 이거 약간 옛날 생각나는데 여기서 머리 내밀면서 어 이렇게 맨날 싸댔거든 옛날에 GTA 멀티했던 시절이 생각난다 이러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아 어 완벽하네 GTA 딱 사람 죽이고 딱 똑같애 시민 죽이고 간을 갈 때 죽이는 시민들 개미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다 싸 죽이면서 가는거 딱 GTA 스타일이잖아 야 야 기포야 저 바퀴 안 쏘냐 저 차 바퀴 있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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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퀴 쏘다 바퀴 한쪽 터졌다 바퀴 한쪽 터졌어 오우야 게임 디테일해 게임 디테일해 게임 디테일해 맘에 들어 오케오케오케오케 그렇지 야야야야 잠깐만 이거 잠깐만 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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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만 뭐 어떻게 잡냐 이거 때려? 엄마 부하들 처치하라네 간단한거 아니야 이거? 정면순하야 나는 니가 정면 정면샷건이면 나는 이 자식아 임마 천연 하하하핰 일단 납치해서 데려가서 얘기하려는거구나 네네 pods을 본다 그래 마오 1번째 도전 5번째 도전 1번째 도전 1번째 도전 도전